다 들었는데 뭐가 아냐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시원아 야 다 너 잘되라고 잘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내가 그런 거야 배려라고 생각해주면 안될까 배려? 너 지금 배려라고 했냐? 아니 아니야 아니 내가 말실수한 것 같아 배려가 아니라 아니 시원아 너 시나리오가 좋아서 뽑힌 거야 안 좋았으면 내가 부탁했어도 너 진짜 안 좋았어 아찔이 아멘